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5월달 힘든데 잘 견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5월달 힘들죠. 오는 문자들 보면 힘들어요. 잠이 쏟아져요. 집중하려고 해도 눈이 감겨요. 체력이 딸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도 수업시간에 얘기했죠. 수험기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달을 한 달 꼽으라면 서슴지 않고 선생님은 5월달이라고 얘기합니다. 5월달이 그토록 힘들기도 하고요. 또한 역시 그 정도로 중요하기도 합니다. 5월달에 쓰러지시면 안 돼요. 특히 재수생들은 5월달 너무나 힘들죠. 시작하고 나서 체력도 많이 딸리고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기도 하니까 마음도 좀 편해지고 해서 5월달이 재수생들한테는 특히나 힘든 달입니다. 5월달이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수업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5월달에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6월달 평가원. 6월 4일 날 있습니다. 그렇죠? 6월 평가원을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보자, 공부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6월 평가원을 수능이라고 생각해라. 이 얘기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6평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긴장돼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6평을 긴장하지 않고 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얘기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시겠지만 선생님은 이 얘기하고 싶어요. 긴장한 대로 치세요. 6평은. 특히 제 학생들은 6평이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치셔야 돼요. 정말로. 왜 그러냐. 6평 가벼운 마음으로 치면 안 돼요. 제 학생들은. 왜 그러냐. 제 학생과 제 학생의 차이는 공부 시간의 차이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경험의 차이 무시 못합니다. 지금 제 학생들은요. 작년 6월 달도 작년 9월 달도 평가원 시험 경험해 봤고요. 그 힘들었다는 11월 수능 날 국어시험장에 앉아 있어 봤어요. 국어시험 치면서. 그렇죠? 그래서 수능을 잘 못 봐서 지금 새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수능 끝나고 나서 온갖 생각을 다 했다고요. 지금 제 학생들은. 화장문이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대처해야지. 혹은 비문학이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대처해야지. 라고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방식을 지금 짜서 거기에 맞춰서 실천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제 학생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아 중간고사 끝났네 이제. 6평인데 그냥 뭐. 한 번 시험 쳐봐야지. 아 이런 생각으로는 경험치에서 밀려요. 수능장에서. 그래서 제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6평은 무조건 수능처럼 치세요. 긴장되면 수능 날처럼 우왕 정신은 또 먹어보고. 그렇죠? 구달달 다리도 떨어보고. 실제로 이 자리는 수능 자리야. 라고 자꾸만 머리를 그렇게 세뇌시켜야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수능 날 긴장감을 느껴봐야. 그런 경험치를 쌓아봐야. 진짜 수능 날 좀 대처해서 볼 수 있다니까요. 6평은 그냥 지나가는 시험이 아니라. 제 학생들에게는 정말로 이건 수능이다. 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수능의 경험치. 그렇죠? 평가원으로서 수능의 경험치. 이걸 꼭 쌓길 바라요. 그러니까 애써 긴장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수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리마인드하세요. 6월 4일은 수능 날이야. 6월 4일은 수능 날이야. 이게 수능 날 멘탈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주사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수능이 지금 뭐니? 20일도 채 안 남았어요. 여러분. 됐어요? 수능이 20일 전이에요. 덜컥 겁나죠? 그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됐어요? 지금 수능이 20일 전이다. 됐어? 네. 그리고 멘탈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경험적인 측면도 그래요. 그러니까 실력적인 측면도 무슨 말이냐. 그냥 6평을 그냥 한 번 보는 시험이다. 나의 포커스는 9월 평가원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재학, 재수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9평을 딱 맞춰서 준비를 했다고요. 그래서 성적이 예컨대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1, 3, 1, 1, 1, 뭐 한국사까지 1 이렇게 나왔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한 70일 정도 있어요. 그럼 보통 이런 성적표를 받으면 인간인지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아, 수학 빼고는 다 됐어. 그렇죠? 아, 난 수학 빼고는 다 된 것 같아. 그러니 수학만 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오, 1, 1, 1, 1, 1, 1, 1이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머지 70일 동안의 공부량의 거의 80% 이상을 수학만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성적이 어떻게 나와요? 여지없이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여지없이 이렇게 나온다. 왜냐하면 국어, 영어 이런 과목들을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과목인데 이 시기의 약점을 발견해서 이때 약점을 메우려면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이 70일은 9월달 평가원과 수능 사이에 이 70일은 정말로 모든 과목을 밸런스 있게 공부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수능처럼 준비하세요. 그렇죠? 국어, 영어는 범위가 없지만 수학하고 탐구는 범위도 있죠. 없나? 선생님이 있을 땐 6평, 범위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범위까지 충실하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진짜 이거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자, 이걸 그럼 6월 4일로 바꿔볼게요. 이게 6월 4일이야. 6월 4일. 올해 9월 평가원도 9월 4일이더라고요. 그럼 거의 한 석 달 동안 수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능까지 70일 동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요. 바람직하게 이 70일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공부해놓지 않으면 결국 올 2등급으로 끝나고 말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능 전, 9평 이후 수능 전까지 70일 동안 모든 과목을 밸런스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열심히 공부해두셔야 돼요. 됐어요? 자, 6평을 정말로 실전처럼 쉬자. 됐어요? 멘탈적인 측면의 경험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 다음에 실력 면에서도 6월을 정말로 수능처럼 생각하고 쳐라. 지금이 마이너스 20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선생님이 예전에 종합반에서 담임생활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6월 평가원 치고 약속들을 어마어마하게 잡아요. 뭐, 재수생 같은 밤끼리 단합대회를 6월 평가원 날 한다는 등 대학 간 친구들하고 6월 평가원 날 만난다는 등 아, 이런 약속들을 마구하는데요. 아, 영화를 그때 보러 가겠다는 등 충고하는데 그 약속 다 깨세요. 네, 지금은 그럴 때 아니에요. 하나도 끝난 적 끝난 게 없습니다. 그죠? 깨시고 뭘 해야 되느냐. 시험 친 그 자리에서 웬만하면 10시, 11시까지 앉아 있어요. 아, 진짜 힘듭니다. 이거. 시험 치고 나서 저녁 먹고 시험 친 그 자리에서 10시, 11시까지 그날 친 시험지 보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죠? 아, 이거 해내면 여러분 이거 해냈다는 것만 자체로도 뿌듯할 거야.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6평 치고 나서 9평 치고 나서 시험지 들고 와요. 그리고 이제 채점 해놓고 쌤한테 줘요. 선생님, 제 약점이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약점은 네가 제일 잘 알아. 네가. 그 약점은 어떻게 분석하는 거냐면 문제 풀었던 기억이 있을 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 1교시 9월 아침에 봤잖아. 그리고 지금 7시야. 아, 12시간도 안 된 시간이잖아. 아, 내가 이 문제에서, 이 비문학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2번하고 5번이 헷갈렸었어. 아, 왜 헷갈렸지? 뭐가 문제였을까? 원인을 찾아보고 지문 다시 한번 읽어봐. 아, 이 문단을 내가 제대로 독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헷갈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약점을 여러분 스스로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해설강의 듣기 전에. 됐어요? 해설강이나 채점에서는 이 약점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건 되게 여러분들에게 딱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복귀하시면 기억이 있을 때 복귀하면 여러분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짚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걸 바탕으로 9평까지 공부 방향이 설정될 거예요. 단순하게 점수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에서 내가 뭐가 약점이었던가 그걸 정확하게 밝히는 그런 복귀가 6월 4일 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실제로는 모의고사를 한번 칠 때마다 성적이 점프점프 펑펑 뛰죠. 됐어요?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이걸 지키기 힘든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수능에서 좋은 점수 얻으려면 수능 마치고 정말로 웃고 나오려면 꼭 6월 4일 날 저녁은 복귀하는 데 시간을 쓰길 바랍니다. 됐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6평은 수능처럼 6월 4일 날 저녁은 반드시 시험지를 복귀하자. 됐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온 스케줄대로 실천해서 이번 수능 잘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옆에서 함께하는 김동욱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덥더라도 이제 서술 더워지죠. 5월 달 힘들더라도 조금만 힘내고 견뎌봅시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